네 집중 시세포착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수익낼 수 있는 유망주 공개에 앞서서 AS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랩티노믹스 지난 7월 9일에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너무 고점인데 주신 거 아닐까라는 걱정했었거든요.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가 기준 21%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셨는데 오늘도 올라가요. 좀 더 욕심낼 수 있을까요? 일부분은 좀 챙겨가면서 종고점이 왔으니까요. 일부분은 좀 챙겨가면서 나머지는 끌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넵티노믹스도 보면 똑같죠 패턴은 내려올 때 저점 매수 그리고 저점 매수할 때 바로 수익 나오고 싶으면 7월 27일 다 알려지고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바로 수익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돈 없는 분들 바로 팡 해갖고 팡 수익 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 아직 코로나 부분이 안 끝났으니까 있는 분들은 좀 끌고 가시고 신규는 지금 자제. 네. 일부분은 챙기면서 현금화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자라는 이야기 주셨고 저점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랩티노믹스. 만약에 고점을 넘어가고 내려온다면 저점 매수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조심 좀 하면서 봐야 하는 거. 지금 산발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같이 그냥 우르르 올라가면 그냥 무조건 사세요 하는데 산발절 올라가기 때문에 좀 조심. 주식은 6개월 선반영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를 올 연말 안에는 끝날 걸로 지금 예상하거든요. 예상이에요 또. 예상하고기 때문에 그런 것 부분. 그래서 제가 컨택 관련주들을 나중에 좋게 본 이유가 그거. 컨택 관련주도 좋게 보고 계시고 일단은 제약바이오니까 조금은 선별적으로 접근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 수 있을까요? 네. 브이온택을 가져왔습니다. 브이온택은 머신비전, 하상처리, 디스플레이 검사 이거 2차전지 관련주고 OLED 관련주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거가 지금 오늘 내가 못 봤는데 삼성 SDI 같은 거 봐봐요. 주식도 이런 식으로 2차전지 주도주, 대장주가 살아있으면 그 부품주도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보면 유보일을 1000%죠. 그거 부채비율 10%밖에 안 됩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1분기 때도 지금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고요. 그걸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차트도 보시면 길게 하락했다가 반대죠. 주식이 많이 상승할 때 기간전지 준 것처럼 반대로 지금 차트 보고 있는데 이게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기간전지 주면서 지금 거래에 실린 후에 지금 기간전지 주고 있죠. 이렇게 식으로 수렴행이 됐는데 수렴행이 지금 탈피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거래가 늘어버리면 여러분들 크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모폐가를 11,000원, 지금 11,200원인데 11,000원 이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11,000원 이하 빠졌었는데 이하에 사시면 좋겠고 지금 단기는 12,000원인데 만약에 시장이 좋고 거래가 는다면 13,000원, 14,000원 정도 갈 수 있는 거. 그런데 지금 모폐치는 12,000원. 손절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작게 1만 500원 잡겠습니다. V1택 오늘의 유망주로 주셨고요. 손절가, 목표가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1만 500원 설정해볼게요. 짧게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이제 8월 기다리고 있는데 8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7월 달에 왜 조정을 받았을까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올이 은봉이었습니다. 볼까요? 시장 시간 되면 잠깐. 안 봐도 되겠지만 아무튼 올이 시가 기준으로 3일 안에. 3일이라는 숫자 겁나 좋아합니다. 3일 안에 여러분들 그 시가 기준으로 8월 달을 시작했을 때 그 이로 가면 여러분 좋게 보시고. 주식도 마찬가지. 그게 주도주예요. 올 그 달 주도주예요. 여러분들. 모든 게 그거니까 올봉, 주봉, 일봉 보시면서 8월 달은 올 시초가 2인 주식을 공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에 대한 시장 이야기도 짧게 들어봤고요.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낙폭을 조금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단이 막힌 채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1% 가까이 좀 빠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1%가 넘는 하락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이어지는 빨간맛 1, 2부와 함께 또 든든한 전략, 수익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